해피자만대 해피자 치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만든 옷 입고 있어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데 근데 여기에 여러가지 되게 많이 준비해주셔서 그래도 최대한 다 해볼게요 혼자 하려니까 되게 많이 아 12시 됐습니다 12시다 아 진짜 이거 약간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와주셨지만 저의 상황은 되게 이상한 거 알죠 혼자 방 안에서 카메라 틀어놓고 붙이고 혼자 축하하는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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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